나는 오늘 옷을 샀다. 기후 위기를 샀다. 2021년 10월 25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패스트 패션 의류 매장. 생산과 유통, 소비의 수명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의류를 취급하는 이곳은 가을겨울용 옷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20대 여성 2명은 5만 9천 9백원짜리 체크무늬 셔츠의 치수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니트, 플리스, 경량패딩 등 신상품이 매대에 가득했습니다. 가격이나 문구가 붙은 제품들은 대부분 가격이 10만원 이내였습니다. 이곳에서 청바지를 산 직장인 추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을 고를 때는 디자인을 가장 많이 고려하죠.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래도 시즌별로 옷이 다양하고 싸서 계속 사게 돼요. 이렇게 대중의 선택을 받는 패스트 패션은 탄소 발자국을 늘려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기후 악당으로 꼽힙니다. 값싸게 사고 쉽게 버리는 의류 국내에서 매출 규모가 큰 대표적 패스트 패션 브랜드로는 유니클로, 탑텐, 스파오, H&M, 자라 등이 있습니다. 이들 5개 업체의 오프라인 매장은 628개,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은 1조 96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고급 의류 브랜드와 협업하는 등 판촉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유니클로는 2021년 10월 15일 일본 고급 야외활동복 화이트 마운티어링과 협업해 300만 원대의 겨울 패딩을 10만 원대 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상품은 출시 2시간 만에 온라인몰에서 품절이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쉽게 옷장으로 들어온 옷들은 버려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미국 방송 CBS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인이 구매한 의류량은 5배 증가했지만 제품별로 착용 횟수는 평균 7번에 불과했습니다. 입지 않은 옷은 버려지고 버려진 옷은 지구에 부담을 주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9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의 헌옷 수출업체 기성무역 217제곱미터 크기 컨테이너 창고에 9미터 높이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헌옷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폴로 로고가 박힌 빨간색 패딩, 몇 번 안 입은 듯한 말짱한 유아용 원피스, 다양한 종류의 청바지까지 사계절 의류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제거하지 않은 새 옷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에 쌓여있는 것은 모두 쓸만한 옷으로 분류된 것인데 포크레인이 계속 운반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성무역 조찬행 전문은 2021년 9월 29일 담비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에서 들어오는 헌 옷이 하루에만 80톤 가량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포장이사에 쓰이는 5톤 트럭으로 16대 분량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의류 폐기물은 2016년 하루 165.8톤에서 2018년 193.3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연간 7만 554톤가량, 5톤 이삿짐 트럭으로는 1만 4천대가량의 의류 폐기물이 나오는 셈입니다. 저개발국에 수출된 의류가 만드는 쓰레기산 이 의류 폐기물 가운데 80%가량은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국으로 수출되고 15%가량은 소각 등 연구 폐기되며 3% 정도는 국내 중고 의류 매장으로 옮겨집니다. 전문가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의류 폐기물도 많다고 지적합니다. 아파트 단지 등의 수거함에서 헌옷을 가져가는 곳 중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허가 업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 방송 ABC는 2021년 8월에 죽은 백인의 옷이라는 기획보도에서 가나의 수도 아크라의 바닷가에 20미터 높이로 쌓인 온무덤을 조명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출된 뒤 아무도 사가지 않아 최종적으로 버려진 헌옷들이 이곳에 쌓여 있는데 소들이 옷을 풀처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잠깐 소비된 후 버려지는 옷들은 총체적 기후 악당입니다. 섬유 제조부터 의류 생산, 구매를 거쳐 폐기에 이르기까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를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2018년 7월 UN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패션과 지속가능 개발 목표 파트너십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류 원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폴리에스터는 단독으로도 사용하지만 면과 합성의 원단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쓰는 필수 섬유입니다. 폴리에스터 등 합성 섬유는 원재료를 석유에서 추출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전기와 열을 사용합니다. 서브라마니안 무뚜의 책 재활용된 폴리에스터의 환경발자국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섬유를 만드는데 미국에서만 연간 7천만 배럴 하루에 3,060만 리터의 석유가 쓰입니다. 폴리에스터로 만든 셔츠는 면으로 만든 셔츠에 비해 탄소발자국이 2배 더 많습니다. 영국의회 환경감사위원회는 2019년 면셔츠가 2.1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 폴리에스터 셔츠는 5.5kg이나 발생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바지 한 벌 가공에 한 사람이 10년 마실물 사용 한양대 의류학과 배지연 교수는 2021년 10월 6일 담비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류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서 탄소배출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원단을 염색하는 과정에서 전기와 화석연료가 쓰이고 폐수가 나옵니다. 물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 청바지 한 벌을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물이 7,000리터나 됩니다. 한 사람이 10년 이상 마시는 물의 양과 같습니다. 가공 전 뻣뻣한 재질의 생지가 부드러운 청바지로 변화하기까지 여러 차례 세탁과 탈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용한 물을 길어오는 데서 1차로 에너지가 발생하고 워싱 가공 후 폐수를 정화하는 데서 2차로 많은 에너지가 쓰입니다. 의류 유통 과정에서는 생산지에서 판매지 등으로 배송할 때 휘발유 등 화석연료가 쓰입니다. 2018년 기존 한국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7억 2,700만 톤 가량입니다. 전 세계 의류 산업이 해마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세계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의류 부분 탄소배출량은 7,270만 톤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옷은 얼마나 자주 사는지, 산옷을 자주 입는지, 얼마나 중고를 구매하는지, 세탁은 몇 번 하는지, 세탁 습관이 어떤지와 같은 모든 요소가 탄소발자국과 관련되는데 패스트패션의 인기와 함께 탄소배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고 의류 거래기업인 스레드업은 패션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만들어 소비자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각자의 의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의류로 인한 탄소배출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유기업인 효성 TNC는 2008년 국내 최초로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해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을 만드는 업사이클링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의류 브랜드 플리츠마마와 협업해 리젠 제주를 선보였고 다음에 3월 리젠 서울, 4월 리젠 오션을 연이어 출시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페트병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합섬 섬유 제조 과정에서 석유가 쓰이는 것도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옷 소비 자체를 줄이자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새옷보다 중고옷 생활 캠페인을 주도한 비영리단체 다시입다 연구소는 2021년 6월 이후에 11차례 21% 파티를 주최했습니다. 21%는 사람들이 사놓고 입지 않은 옷의 평균적인 비율인데 파티는 참가자들이 각자 입지 않은 옷을 가지고 와서 바꿔가는 의류 교환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 총 655명이 참가해 의류 1147개를 교환했는데 대다수 참가자가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다시입다 연구소 정주연 대표는 2021년 10월 7일 담비 뉴스와 한 줌 화상회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제작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이 환경오염의 주범인데 너무 일회용품이 돼버린 것 같아요. 소비중심 사회에서 의류 교환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옛날에 중고의류를 창피하다고 여겼다면 이제는 오히려 환경적 관점에서 멋진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중고의류는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회원 10만 명을 확보한 클로젯 쉐어는 안 입는 옷이나 가방을 회원끼리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안 입는 옷을 클로젯 쉐어에 맡기면 필요한 회원이 빌리고 맡긴 사람은 수익을 얻는 쉐어링과 월정액이나 일회성으로 옷을 빌려 입는 렌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 면접 등을 위해 정장이 필요한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결성된 비영리단체 열린 옷장은 기증받은 정장을 공유 옷장을 통해 저렴하게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 옷 안 사겠다. 실천하는 사람들 미국 드라마 뉴스룸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글레이스 앤 플랭키에 출연한 노장 배우 제인 폰다는 2019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개인적으로 옷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호명할 때 6년 전 입었던 드레스를 다시 입고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새 옷 안 사기 운동을 펼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차은샘 씨는 2021년 10월 26일 담비 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2016년에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문제로 관심사를 넓혔어요. 그리고 전세계 패스트 패션의 과잉 생산에 관한 글을 읽고 옷을 사지 않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는 몇 년 전만 해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서너 벌씩 사던 쇼핑 습관을 버렸습니다. 대신 어렵게 사고 어렵게 버리기를 구호로 산 후에 10년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옷이나 신발, 가방 등만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옷을 사는 대신 기중품을 판매하는 고딜 스토어 같은 매장에서 중고 의류를 삽니다. 중고 의류 매장에서 예상치 못한 옷을 득템하는 정신적 쾌감도 얻죠. 실패 서너